네, 안녕하세요. 이규현 아코디언입니다. 중고 아코디언 판매 광고 영상입니다. 해당 악기는 이미 판매가 완료됐을 수도 있으므로 영상 제목에 판매 완료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는 매장으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악기는 엑센시 홀은 37분만에 80페이스 아코디언이고요. 오른쪽 상렬 아코디언이에요. 역시 바람통 압력이 완전 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이제 마스터 버튼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운데 2열짜리 소리 들어볼게요. 오른쪽 마스터 버튼 이 악기는 37근반의 3열 악기인데 좀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코디언 입문을 하시는데 중국 제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 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규현 아코디언에서 1년 동안 AS를 보장해드리고 아코디언 가방 그리고 아코디언 멜빵을 동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